저희가 농사 지은 살구에요. 제가 좀 물렁물렁하고 이런 거는 좀 먹고 이거 가지고 담금주 담으려고 해요. 반을 잘라서 담고 있는데 왜 그러냐구요? 네 멀리서 잡아 드릴게요. 농약을 안 쳐서 벌레가 있어요. 안녕. 저는 담금주 담을 때 꼭 감초를 넣어. 그리고 살구씨는 일단은 모아놔 봤어. 예전에 어릴 때 살구씨 모아서 팔았잖아.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자꾸 살구씨를 모으게 돼. 다 담았습니다. 이렇게 하고 꼭 위에다가 몇월 며칠날 담갔다는 거 포시하셔야 됩니다. 예쁘죠? 작년에 이때쯤 만든 매실장아찌라에. 근데 매실장아찌에 제가 뭘 넣었냐. 자 보세요. 이렇게 감초를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랩으로 딱 닫아놨구요. 그리고 떠들면 어때요? 상태가 그대로죠? 맛도 그대로입니다. 감초 꼭 넣으면 좋습니다.